아... 이런거 여기다 물어봐도 되나? 흠... 그래! 그냥 방패만 잘되면 될거야! 님 무슨 영웅 하실거에요? 라... 라이나르트요! 라이나르트요? 예? 라이나르트요? 하하... 네... 라이나르트요... 아... 이상하니까... 뭐라고? 킬도 못하는 찐따라서 안들리는데... 크게 좀 말해봐... 역시 이상하게 보자라! 라이나르트요! 라이나르트! 화물 밀게요! 라이나르트 하나요! 66번국도 라이나르트 단 하나! 방금 들었어? 라이나르트로 화물 밀대! 헐 대박 어떻게 화물을 밀지? 저 오빠 이상해... 쯧쯧... 병신인가봐... 인벤을 올려야지 개웃기야... 에휴... 외톨이 새끼... 와... 개그 켭니다 찐따새끼... 피해량 천도 안되는 것 봐... 흐흐흐... 와... 킬수 봐봐... 류승류 김오지... 와... 진짜 화물을 미네... 크흐흐... 저기 오빠... 오빠는 왜 혼자 화물 밀어요? 아... 하하... 화물을 밀어야 팀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아... 그렇구나... 재밌게 화물 미세요 오빠... 아참... 오빠는 키도 못내는 찐다 주제에 거짓말까지 치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와나 30킬인데 패배함 울틴 병신이네... 라인하르트님... 게임은 재밌게 하셨어요? 아뇨... 재밌게 못했어요... 화물 열심히 미는 게... 잘못된 건가요? 화물 미는 게... 잘못된 거냐고요... 예? 이길라면 화물을 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친 객돌충들아... 뭐라고? 응? 너 0킬이라고? 응? 나도 알아... 또 안 Aurora? 수빈이 아뇨... 그럼